내신 문제입니다. 선분 C2의 길이를 구하라. 이게 C구요. 이게 E인데. 그러니까 이 C와 E의 길이가 뭐냐라는 걸 묻고 있네요. 정답은 4, 5를 더해서 9cm입니다. 그럼 왜 9cm냐?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각 2가 직각이라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3, 5. 그러니까 이게 4가 되겠죠. 그래서 선분 D2의 길이는 4가 됩니다. 자, 다음에 D, C의 길이가 5가 되는데 왜 5가 되느냐? 자, 이 I에서 C까지 선분을 그으면 삼각형 IDC가 나옵니다. IDC가 그때 각 I와 각 C는 같습니다. 같아요. 그래서 이등변삼각형이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이 선분 ID와 그래서 선분 DC의 길이는 이 변은 같게 되는 겁니다. 이 ID와 DC가 길이가 같게 된다. 그래서 DC가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 더하기 5는 9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래를 보시죠. 짜잔, 짜잔, 짜잔 보이시죠? 자, 그림을 한번 다시 봅니다. 이게 이제 내접원이죠. 내접원의 중심이 I죠. 그래서 I에서 C로 선분을 그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각 C가 둘로 나뉘죠. 똑같이 이등분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C에서 정확하게 각을 이등분하고 A에서 각을 이등분하고 B의 각을 이등분하면 I에서 만납니다. I에서 만난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자, 다음에 평행선의 성격 평행선의 성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죠. 자, 보세요. 왜 삼각형 I, D, C에서 삼각형 I, D, C에서 각 I와 각 C가 같게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이 각 C를 각 C를 이등분한 거죠. 이등분해서 I와 C를 연결하면 각 C가 이등분 되는데 그렇다면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각이 같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이거, 이거. 이 각과 이 각과 이 각과 유각이라는 것은 ICF에서 이 C의 각과 유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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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각 삼각형 ID, C에서 각 I가 얻각으로 같습니다. 왜 같으냐? 음... 이미 뭐 알고 계시겠으나 알고 있겠지만 이게 평행선의 성질에 있어서 얻각 성질입니다. 평행선의 성질에서 얻각이다.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같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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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볼펜 보세요. 이 각과 이 각이 같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삼각형 ID, C는 이등변삼각형이고요. 이등변삼각형이고 ID의 길이와 DC의 길이가 같게 되는 거죠. 근데 ID가 5니까 DC가 5가 되는 거고 그래서 합이 9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이 문제를 한번 우리가 보면 이렇게 접근해야 되겠죠? C2의 길이를 구하는데 C의 길이를 구하는데 일단 D2는 4cm다.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그러면 CD의 길이를 알면 되겠다. 그러면 CD의 길이를 어떻게 알 것인가? 아 평행선을 줬네? 평행선을 줬네? 그럼 여기에서 힌트를 잡아보자. 힌트를 잡아보자. 그 다음에 내심의 성질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I와 C를 연결해보자. IC를 연결해보자. 그렇다면 각 C와 각 I가 각 C와 각 I가 같게 된다. 왜? 평행선의 성질 엇각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게 포인트네요. 그렇죠? 이게 포인트야. 그래서 각 C를 각 C와 각 I가 같게 되는데 왜? 평행선에서 엇각이 되니까. 그럼 이걸 다시 원점으로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각 C를 2등분한 것이 각 C2등분 각 A2등분 각 B2등분 해서 삼각형 쪽으로 삼각형 안으로 그으면 I가 나온다. 이게 중요하네. 그러니까 결국 내심의 성질에서 ABC의 ABC 각각의 각을 2등분해서 삼각형 안쪽으로 선분을 그으면 I가 나온다는 것. 정리하면 이러네요. 정리하면 이렇다. 자, 이 문제 핵심은 뭐냐? 이 문제 핵심은 평행선을 왜 줬을까? 평행한 직선을 왜 줬을까? 왜 줬을까? 그랬을 때 각 C와 삼각형 ID C를 그린다고 했을 때 2등분 삼각형이 된다. 왜? 각 I와 각 C가 같다. 유계포인트입니다. 유계포인트입니다.